보셨겠지만 굉장히 사심 가득한 표정으로 김정민 씨를 바라보시는 김숙용 아나운서를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. 많은 분들에게 이만큼 추억을 선사해주는 분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그렇게 보이십니다, 그러면? 아니, 근데 김정민 씨 하면은 지난 9월에도 기존에 콘서트 때문에 방문하셨거든요? 네, 단독 콘서트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특별히 기조를 자주 찾아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? 일단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잖아요? 그렇죠. 그리고 전국에서 접근이 가장 유니하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한 곳에서 팬미팅을 하게 되면 그래도 되죠. 대전이 잘 못하지만 대전이 올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대전 분들이 의외로 반응이 별로 없어. 선배님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잘 못하게 계시는군요. 저는 올 때마다 좋은 기운만 받아가서 대전이 신식당이 Zum K-1입니다. 대전의 승식당이 부족 relief.